모두 내구 우파 국민이 하나되어 문재인을 끌어내자! 내구 우파들이여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립자학부를 발동하여 문재인 도착 발견이 되려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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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은 절대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파의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하여 당대에 도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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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우리들이 이제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지급하고 용기 없고 우리와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치인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습니다.